당신은 능력자입니다. 당신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모든 걸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? 공익광고협의회 나 맘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더러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중파 1287kHz 표준 FM 107.1 96.3MHz MBC 충북입니다. 폭발적인 고출력 터보 엔진 라인업 시선을 압도하는 스포츠 쿠페형 디자인 다이내믹 중형 세단이란 이런 건 최보레 말리부 드라이빙의 재발견 말리부로부터 11시를 알려드립니다. MBC 11시 뉴스입니다.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 9일 만에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 MBC 11시 뉴스입니다.